자 우리 데뷔 후 꾸준히 열심히 활동해온 엑소의 리더 수호 10년이라는 시간 이거 어떻습니까? 10년이요? 네 2012년 4월 8일에 데뷔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? 네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앞에서 무슨 주름을 잡았습니까? 우린 또 그런거 17년, 18년 되셨잖아요 형님들 아 근데 우리 뭐 우리도 10주년 때 되게 이게 뭐 10주년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다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달라진게 없다고 크게 막 그렇게 우와 10주년 막 이러진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달라진거는 세훈이 뿐인거 같습니다 세훈이가 막내 세훈이가 일단 고등학생 때 데뷔를 했고 혼자 고등학생이었어요 진짜 앳돼 보이고 비슷하다 우리랑 우리도 려욱이가 그때 혼자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진짜요? 완전 애기 같았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됐어 남자가 어른이 되가지고 몸 막 이딴 말해지고 근육 막 불룩불룩하면서 막 맞습니다 세훈이가 남자가 됐어요 아니 그 혹시 10년 전 엑소의 그 멤버 티저 기억나나요? 아 정확히 기억나죠 정확히 기억나요? 네 티저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? 티저를 한번 보고 갈까요? 거의 두달동안 나왔어요 아이패드에 있는데 제가 띄워드릴게요 어디에 있을까? 이렇게 하면은 요건가? 요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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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틀게요 네 이거 한번 보고 여기 하고 야 어 낮에 봐봐라? 연날리기 하고있습니다 연날리고 그러네 연날리고 있네 명절이었어요 애기다 애기다 애기야 야 야 어디에요? 여기 기억나요 어딘지? 여기 아마 인천쪽 인천쪽 네 인천쪽쪽에도 인천이 저런데가 많아 약간 갯벌 느낌 연에 그 엑소 로고가 있네 저 때 추웠어요? 아니면 어땠어요? 추웠어요. 저울이었구나. 그 초능력 뭐였지 수호가? 저는 물입니다. 그래서 지금 디오는 뭐였어요? 힘입니다 힘. 물과 기를. 안 섞이는 거에요. 딜 너무 좋은데요. 힘이랑 힘? 힘입니다. 힘이랑 물이랑 만나는 의미가 있는 거에요 저거?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은데 원래 그런 거 많잖아요. 큰 의미 없이 약간 대놓고 끼워 맞추고 막 네 그런건데 약간 그래도 늪지대에 있고 그리고 디오가 돼지에요 돼지. 아 돼지야? 힘이자 돼지라서 약간 늪지대에 약간 돼지와 물이 같이 있는 느낌으로 저렇게 촬영을 했던 거 같습니다. 돼지. 우린 대니. 네. 대니. 대니. 처음에 뭔지 몰랐거든요. 대니가 왜 대니일까? 왜 대니이지? 아. 대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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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방금 봤어요? 대니. 대니. 하하하하. 그렇습니다. 아 이거 10년 전의 모습 보니까 확실히 애기 애기한 그런 모습이 있네요. 근데 또 크게 변한 것도 없는 거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사실 팬분들께서 좀 더 어려졌다고. 네. 데뷔 초가 더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약간 좀. 아 그래. 등에 막 힘주고 막. 그러다 보니까. 나이 들어 본다 보다. 그러니까. 실제 나이보다. 좀.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. 약간 이런데. 지금 그대로인 거 같아 거의. 지금이 더 어려졌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오. 왜냐면 또. 저희가 또. TV 나오면서. 브라운건 아니죠? 브라운건 맞죠. 브라운건 맞죠. 요즘 그런 표현은 안 하죠? 그러니까. 웨이배나 나오면서. 옛날 사람. 거의 어쩔 TV 약간 느낌인데. 브라운단. 그러면서 팩도 하고. 자기 모습을 좀 발전시키는.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. 관리를 참 잘했어. 관리를 잘했죠. 매일 운동 나와요. 그리고. 그러니까. 몸 땅땅하잖아요. 땅땅하잖아요. 수호도 막. 근육 불룩불룩하고. 근질이 좋으니까. 콘서트에서 그냥. 이걸 막. 벗어져끼고. 지져버리더라고. 지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그. 입대하기 전에 했던. 저한테요. 살짝. 약간 귀여워졌어요. 아니요. 있는데. 그대로 있어요? 사실. 최근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. 어제 한 거는 오늘 보여주려고. 어제 한 거 아닌가? 아니요. 살짝만. 아니요. 편집할게. 살짝 말고. 이렇게만 울리면 안 돼요? 옷을?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아. 뭐가 좋아요. 죄송합니다. 그. 그. 어떻게. 추워. 네. 이. 이. 근데. 근데. 으. 네. 거. 그.